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전까지 9개월 동안 행정일부 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시장이 운영됩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박 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핵심 사업의 동력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처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의는 오는 13일입니다. 아울러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 분양소도 마련됩니다.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시장 자리는 서정협 행정일부 시장이 대신 맡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가 빈 상태가 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앞으로 9개월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장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장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부권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민선 7기 서울시 역점 사업들도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시장이 강하게 고수해온 그린벨트 사수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 기존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이 거센 가운데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장이 빠진 만큼 결국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 시장이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청년 취약계층 지원이나 도시재생 등의 동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왔던 박 시장의 빈자리가 워낙 커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꾸려질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